자, 여러분도 반갑습니다. 자, 2020년 상식인회 3회는 16회 굴삭기 운전기능사 선생님이 11월 14일 금요일날 2시 40분, 1시 10분에는 지게차를 시험을 보고 76.66, 그때 얘기했죠, 여러분들? 자, 76.66, 어떻게 똑같이 점수가 나왔을까요? 참 신기합니다. 맞죠? 왜? 그만큼 지게차 굴삭기 같다는 겁니다. 이해하시겠어요?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. 자, 선생님 보세요. 당당하게 시험을 엉시를 했습니다. 굴삭기 운전기능사 플러스 어떻게? 기능사, 지게차 운전기능사. 아시겠죠?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. 자, 출제기준표란 보겠습니다. 출제기준표. 자, 여러분들 우리 굴삭기 운전기능사는 필기와 실기를 10, 100점, 1, 6점 이상. 아시겠죠? 자, 선생님이 지게차하고 비슷하지만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. 시험 문제 나왔던 거. 자, 건설기계, 기관장치, 기관의 구조, 기능 및 점검. 이거 100% 나왔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기관 본체, 냉각장치, 연료장치, 윤활장치, 흑백장치. 선생님이 이걸 여기서 중요조를 보면 한 20% 보겠습니다. 20%. 자, 그 다음에 건설기계, 전기장치. 전기장치의 구조 및 기능 및 점검. 자, 선생님은 그때 내리기 나왔던 게 시동장치하고 예열장치가 나왔던 거 같아요. 이 두 문제. 여기서 한 10% 보겠습니다. 자, 셰시장치. 자, 동렬전자제, 제동장치, 조항장치, 주행장치. 다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. 아시겠죠? 이것도 선생님은 60문제 중에서, 아, 60문제 중에서 4문제니까 한 60%, 70% 생각하겠습니다. 아, 비율이.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10%는 안 돼요. 6, 7%. 자, 군사기 작업장치. 이거 100% 나왔습니다. 몇 프로? 20% 정도. 잘 나왔어요. 자, 유압류 안 나왔어요. 나왔나요? 보세요. 유압기기. 유압기기. 자, 유압펌프 나왔고요. 유압실린더 모터 나왔습니다. 유압기호 및 마폐로 한 문제 나왔고요. 이것도 6에서 7% 정도 나왔던 거 같아요. 건설기계 등록검사. 등록검사.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. 면허사업범칙. 조선수사의 면허의 특징. 기계산업. 그 다음에 법벌칙. 범칙검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. 건설기계의 도로경통법. 도로경통법 나왔죠. 안전관리 당연히 나왔죠. 비율을 볼게요. 20%. 20%.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. 이 부분에서 한 30%. 그러면 몇 프로에요? 70%죠. 나머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에서 6%씩. 그래서 100%가 나왔습니다. 자, 여러분들.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온다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. 처음에는 지게차를 보세요. 자, 시험. 시험 방법이에요. 자, 지게차를 시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굴삭기 보세요. 그러면 자신감 업될 겁니다. 공부는, 공부는 굴삭기부터 하세요. 자, 굴삭기. 굴삭기부터 하시고 난 다음에 지게차를 공부하세요. 그러면 지게차가 엄청 잘 맞아요. 그러니까 잘 맞으니까 이거 당연히 먼저 봐야겠죠. 왜? 자신감 업, 업. 이해하시겠죠? 산업안전표지 100% 나왔습니다. 이번에 헬신문제 나온 거. 사용금지가 나왔어요. 선생님은 털렸습니다. 왜? 왜 털렸을까요? 사용금지인지 접근금지인지 너무 헷갈린 거예요. 근데 보세요. 접근금지가 있습니까? 없는 거예요. 이해하시겠죠? 이런 것들은 꼭 알고 나으세요. 금지는 레드. 맞죠? 그 다음에 경고는 레드도 있지만 노란색도 있다. 지시는 파란색. 이 문제 나왔습니다. 안전봉착용. 그 다음에 안내 표지는 녹색. 아시겠죠? 자, 굴삭기 운전기능사 실기 작업 코스입니다. 자, 굴삭은 4분, 2분. 이야, 이 6분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렸습니다. 자, 선생님이 나중에 직접 카메라를 들고 여러분들 실기도 실기도 여러분들 바로 그냥 선생님 동영상 보고 연습 안해도 바로 합격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지금부터 자, 지금부터 사 감사합니다.